입주면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어요. 18일 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. 지금 한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. 죽을 사람 계정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하잖아요. 이미 현장 조사 다 끝났고 사인도 명확한데 대체 왜 이러는 건데. 민지 죽음 우리가 밝히자고 추정할 수도 있는 수점에도 수십 명 이상이에요.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. 웹사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SNS로 접근할 때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. 여기서 분한 조사 여기도 쫙 표현합니다. 덧치라니까 이렇게.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. 덧치고 넘기고 넘기고 그거를 제수빈! 이루와! 약간 옆으로 피하면서 마우스로 에링을 움직입니다 팀이 막 저거 늘어들어서 16년, 100년 무릎까지 사막은 스프레이스 하하 스프레이스 스프레이스 한글자막 by 한효정